딱히 누가 내 패션이나 말투를 지적한다고 기분 나빠하진 않아 그건 그 녀석이 날 그만큼 편하게 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걱정마 내가 일으켜줄게 시작도 안했는데 뻗은 거야 잊지 마라 자세는 언제나 곱고 바르게 흐트러져 있으면 지도자로서 위험이 드러나지 않아 정의는 우리에게 있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도처럼 정광 당신과 이런 자리에서 마주 볼 수 있는 것도 내 운명이겠지 이 저주는 내 배에서 끊겠어 명술이 짧은 아바들이네 명술이 짧은 아바들이네 하나님의 성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원하는 것 같으면 좋겠다 최 bypass 2님의 성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 같으면 좋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 같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위험한 정의의 이름으로 그럼 교환으로 바이러스 배가 생긴다면 이렇게 보면 소식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 이거? 야, 저 좀 싸게 해달라고 하자